수학의 답 확률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서술형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2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는 오늘 비가 올 때 모레 내일 건너 뜯네요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날 하루가 비가 올 확률 그리고 그날 하루가 비가 안 올 확률 이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흐름을 어떤 날 비가 왔는데 또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2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오늘 비 왔거든요 그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비 온다를 동그라미 오지 않는다 비 오지 않는다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x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온다는 얘기는 오늘 비 왔어 그리고 다음 날 또 비가 온대 이 얘기겠죠 이 확률이 3분의 2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오늘 왔을 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죠? 근데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안 올 확률은 그러면 3분의 2를 어디서 1에서부터 빼준 3분의 1이 온 다음 날 안 올 확률입니다 자 또 비가 오지 않았어 오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늘 근데 다음 날 뭐라 그랬어? 또 비가 오지 않는데 아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또 비가 오지 않아 이럴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맑았어 근데 내일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안 온 다음 날 안 오거나 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안 온 다음 날 안 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올 확률은 4분의 뭐가 돼? 1이 되겠죠 그래야 오거나 안 오거나 다 더했을 때 확률 1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조건을 먼저 써주셔야 되겠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뭐냐면 오늘 비가 왔을 때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일단 근데 모레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오늘 왔는데 내일까지 비가 오고 모레 안 올 수 있죠 오늘 왔는데 내일도 오고 모레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만 오고 내일서부터는 쭉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오고서 모레는 안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? 더해주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온 다음 날 올 확률이 지금 3분의 2였고요 그리고 온 다음 날 안 올 확률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래쪽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온 다음 날 안 올 확률 3분의 1 그리고 안 온 다음 날 또 안 와 뭐예요? 바로 4분의 3이겠구나 결국 이걸 계산해보면 9분의 2가 될 테고 이건 4분의 1이죠 약분돼서 그죠?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하는 거다 결국 9분의 2와 4분의 1을 더해주면 되니까 통분해 보면 36분의 8 더하기 9가 돼서 36분의 얼마가 된다? 17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자 수학의 답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룰 서술형 문제 바로 비가 오고 다음 날 오는 경우 오고 안 오는 경우 어떤 당일 하루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노란색 부분 있죠 이렇게 온 다음 날 온다 안 온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표시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해 주신다면 서술형 답안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이제ourd신의 4.5% 덕분에 2.3% 덕분에 2.3% 덕분에 4.4% 덕분에 1.3% 덕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